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 얼굴에 성형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체적으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올려놓은 포토샵 강좌 3번 얼굴 피부 보정편을 시청해 주시구요. 여기서는 스팟 벗구 브러쉬를 통해서 잡티 제거만을 해주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왼쪽 툴박스에서 스팟 벗구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. 그리고 부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신 다음에 얼굴에 보이는 잡티를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. 먼저 눈 밑에 보이는 이런 점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 이렇게 해 주시구요. 이제 본격적인 시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상단 메뉴바 필터 내에 있는 픽셀 유동을 선택을 해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. 우선 눈 크기를 먼저 조절해 볼 텐데요. 이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 줍니다. 브러쉬 크기는 엔터키 좌측에 있는 대갈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조금 줄여 주시구요. 그리고 툴바에서 볼록도구를 선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눈의 중심부에 브러쉬를 대시고 마우스 왼쪽을 이렇게 눌러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눈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 이 정도 해 주시구요. 그럼 좌측도 하겠습니다. 자 눈이 많이 커졌죠.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어떻습니까. 많이 커졌죠. 그 다음에는 눈꼬리도 살짝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꿀바에서 뒤틀기 도구를 선택해 주시구요. 브러쉬를 눈꼬리 쪽에 댄 다음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 줍니다. 자 왼쪽도요. 자 이렇게 해 봅니다. 그러면 조금 변화가 생겼죠.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어떻습니까. 변화가 생겼죠. 이번에는 눈 사이에 미간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. 이때는 고목 도구를 선택해 주시구요. 크기를 조금 줄인 다음에 이쪽에 브러쉬를 대고 살짝 눌러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 코 모양도 살짝 줄여 보겠습니다. 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많이 변화가 생겼죠. 그 다음에는 입꼬리도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. 역시 뒤틀기 도구를 선택해 주시구요. 브러쉬를 입꼬리에 댄 다음에 마우스를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. 자 왼쪽도 이렇게 살짝 움직여 봅니다. 다시 한번 전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자 상당한 변화가 생겼죠.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볼과 턱선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어 봅니다. 자 그리고 이번에 왼쪽이요. 자 턱선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 보겠습니다. 자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전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자 어떻습니까? 인상이 확연하게 바뀌었죠. 이렇게 하니까 아래쪽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변화가 생겼죠. 이럴 때는 원하지 않는 부분은 마스크 처리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조금 되돌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시구요. 여기서 툴바에 있는 마스크 고정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. 그리고 변화가 돼서는 안 될 부분을 이렇게 칠해 줍니다. 자 이렇게 칠해 주시구요. 그 다음에 뒤틀기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전혀 아래쪽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마스크 고정 해제 도구를 통해서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마스크 고정 도구는 만약에 코를 보정하고자 할 때 입모양이 변하면 안되겠죠.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입부분에 칠해 주신 다음에 코를 수정해도 입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마스크 고정 도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최종적으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인상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? 자 그럼 확인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작업 내역을 통해서 전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상당한 변화가 있죠? 이렇게 해서 픽셀 유동화 도구로 인물 사진 얼굴 보정을 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방법을 익혀 실습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호문난 성행외과 의사 노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